자연스럽게 내 리듬을 만들어야 되잖아. 복싱 처음에 들어가면 뭘 시켜? 리듬이야. 처음에 이렇게 뛰지? 그러다가 어떻게 뛰어? 가락을 올리고 가락을 올리고 이렇게 해! 리듬을 맞춘다고. 그게 나만의 리듬을 맞춰내면서 손이 나가는 거야. 길어지면 차고 나가고 해야 되겠다. 트럭을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 스텝이 왼발, 오른발 뿐이야. 그러면 내가 한 발을 나갈 수도 있고 두 발을 나갈 수도 있고 세 발이 나갈 수도 있어. 두 발이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른발이랑 오른발이 같이 나간다는 거야. 다 돌기냐고. 급하면 왼발 오른발이 같이 나갈 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 정말 정해져 있는 거를 높아줍니다. regel unpleasant. 하지만 적은 정해졌을 때 맞춤. 또한 적은 정해져서, 또한 적은 정해져서, 혹시나 정해져서, healthliestrateg에는 정해져서. It's the rhythm that we need to follow, not the appearance. 상대편이 100km으로 추 수 있어요, 그럼 나도 100km으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상대편이 말씀하시는 거리, 타이밍, 리듭, 그니까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돼야지 발이 한 발 갈 수도 있고 두 발 갈 수도 있고 세 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 순간의 판단을...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두 발 가세요? 그럼 거기에 되면 어떻게 되나? 앞에서 두 발가세요. 왼발 오른 발이지. 봤어? 근데 볼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어? 볼이 왔는데? 안 봤다는 소리잖아. 볼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볼이 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순간에 기어버린다. 기본 틀만 넣고 한 마리 갈든 두 마리 갈든 세 마리 갈든 백 마리 갈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중간 쪽에서 중단에 골의 거리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냐. 서울시피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동과 동시에 내 발을 맞춘다는 거야. 걷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생각해. 그치? 여기서 걸어. 어? 여기서? 카메라가 눈이 편리는데 빨리 왔어. 맞네? 그럼 어떻게 돼? 골이 빨랐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갈까? 골이 빠른데?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순간적으로 골이 와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 짝게 가겠지? 그럼 더 빨라. 그럼 어떻게 할까? 더 짝게 가겠지? 생각 안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골을 계속 쳐보는 거야. 발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말은. 내가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하게 돼 있어. 손수도 그렇게 갖춰주지 않아. 왼발 오른발 그냥. 그냥 재미로 그냥 뛰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오른발 오른손이 같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도 맞추겠지? 어떻게 해도 맞추겠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왼발 오른발 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리 가는 사람도 있어. 왼쪽으로 어떻게 가? 이리 가는 사람도 있어.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스스로 쓰잖아. 그냥 걸으세요. 이리 좀 안치면. 그냥 편하게 보고 거리시는데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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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같이 쓸 거예요.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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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쓸 거예요. 이리 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받아들여갖고 기능에 가는 사람 많다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그 음원에 갈 영달 찍으세요. 영달 찍으세요. 영달 찍으세요. 그 사람 팔 길이가 있고 낙기 길이가 있고 꼬의 거리가 있고 꼬의 거리가 있는 거야. 그걸 다 맞춰줄 수 있는 거 같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 것 같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알 것 같다.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That's all a Coach Han can tell you